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하고 출연하는 영화를 상영하는 청소년영화제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.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과 한국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제18회 한국청소년영화제는 지난 23일부터 사흘 동안 유스쿄어 야외 무대와 세계광역스포 주제관에서 펼쳐졌습니다. 1318의 창 꿈을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영화제는 시내 키드들의 톡톡 튀는 감성과 사회의 모순을 청소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작품 28편이 상영됐습니다. 이상으로 KCTV 뉴스를 마칩니다.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